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이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또 박아란 PD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아란 PD가 이제 다음주까지가 인턴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 출연 욕심을 냈는지 오늘 또 나오셨어요. 나오라고 하고 맞아요? 네. 고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임 또 조연출 PD 저희가 이제 준비. 인수인계 중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금 스태프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참여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단톡방이 있죠. 저희가 단톡방에 뽀얀거탑 단톡방에 이제 원래 박아란 PD하고 저 유일아 아나운서 이렇게 있다가 한 분이 지금 더 오신 상태예요. 네. 새로운 인물이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카톡 푸사를 확인하잖아요. 그랬는데 푸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푸사가 보통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거예요. 남자와 여성이 같이 있어요? 이 스토리 나왔네.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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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름을 보니까. 홍예진이야. 남성보다는 여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인가? 유일아 아나운서가 물어봤더니 애인 사기는 남자친구다. 좋아요. 사귄 지 얼마 됐냐 했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얼마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 왜 이렇게 프라이버시로 가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기간만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남자친구 들을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기간이 기간이 혹시 잘못되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다면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이거 정말 너 만난 지 얼마 됐어? 우리 3년 됐잖아. 근데 실제로 다른 남자가 헷갈렸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장으로 자꾸 몰아가지 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왜냐하면 동시에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동시에 대답하고 뭐 예를 들면 남녀가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어긋나는 경우가 언제 만났냐 이거가 되게 해요. 제가 지금 그냥 그냥. 선배님하고 저 처음 만난 날 하나 둘 셋 모닝와이드. 모르시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눈 돌아왔어 막. 저의 경우는 한남동의 술집이 먼저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양고기집. 나도 거기서 선배님을 인지를 한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다 가이트 생각나요. 맨날 말도듬는 기자가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오고 우리 출연하고 이거는 기억하죠 모닝와이드. 그러니까 처음 만났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하여튼 말이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은 거의 당신들 세대를 보면 학부형의 입장으로 보거든요. 아니 진짜 학부형이에요. 물론 우리 우리 딸은 더 어리긴 하지만 제가 뭐 늦게 저기에서. 제가 부모였다면 전화해서 안 내려? 홍혜진 PD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년 부모님. 오 나이 많으시네요. 다행히 저보다. 지난번 PD는 본인 어머니랑 저랑 동갑이었죠. 그래서 자식벌이 맞더라고. 아 근데 선배님 진짜 이거 보고 빨리 안 내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딸은 가진 또 부모님이었어요. 일단 뭐 뭔가 흔적을 남긴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은 추억이죠. 근데 남겨진 추억이 잘 안 되면 그거는 조금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흉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래도 뭐 나중에 헤어지면 헤어질 지연정. 지연정 지금의 순간을 한껏 누리고 싶다. 이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컨멘트도 할 무언가는 없어요. 근데 제가 남녀와 만날 때 제가 꼭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전해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나왔고 본과 3학년 때 정신건강의학과 그때는 정신과였어요. 정신과 수업을 처음 받을 때 교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리고 의대생들이죠. 저희 그때 한 15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여학생이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손을 들게. 결혼한 사람 뭐 하더니 뭐 하고 몇 명 안 됐죠. 자 여기서 남자친구 있는 사람 여자친구 있는 사람 딱 손 들게 해요. 그리고 막 손 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으면 죽고 못 살겠는 사람 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는 사람 막 이렇게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지금 헤어지세요 그랬어요. 당신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이 그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하면 헤어지라고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사랑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이 이제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생각도 아이들에서 조금 달라지지만 예진이 우는 거 아니겠지? 한 번 만난 게 만났는데 끝까지 가는 게 대단히 어렵고 드물지 않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그렇게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 만남과 헤어짐을 못 받아들이고 나는 너밖에 아니야. 너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게 뭐냐면 스토킹의 전조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교수님은 그걸 너무나 본인의 업무를 통해 그런 환자를 통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첫 수업에 의과제학생 첫 수업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전 너무나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처음에 당연히 사랑처럼 되었고 그 사랑이 어떻게 포장됐냐면 너 아니면 나 죽을 거야. 너 아니면 안 돼. 날 떠나? 나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특히 여성한테는 여성은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나 죽을 거야.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서든 가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의 사랑을 우리 박아람 PD, 우리 홍해진 PD, 또래의 사랑의 어떤 것을 제가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스토킹 범죄자들의 사랑이 너 아니면 안 되로부터 시작하고 그때는 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프더라도 알아나 보내줄게. 나 너랑 헤어진 건 너무 힘든데 어쩌겠냐. 네가 나기가 싫다는데 그래. 본인의 아픔을 본인이 헤어짐으로 본인에게 찾아올 아픔을 담담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좋고요. 그걸 못 견디고. 그런 사람은 잘 없는데. 어릴 때 사랑하면. 아니 그렇더라도. 다시 만나고 뭐. 아니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뭐냐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아란이네 집에 찾아가고. 누구 집에 찾아가고. 무서웠죠. 안 됩니다. 스토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별해야 된다. 그런데 어린 분들이 실은 그 피해자도 처음에.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좋았겠죠. 지금 제가 다른 사례. 2021년에 용인. 스토킹 범죄 살인. 살인 사례는 처음에 전형적으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너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그냥 미안하긴 해요. 이런 부분을 막 뭐. 그 조금 약간 뭐. 선배님이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걱정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홍해진 피디를 통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했지만 제가 아란이에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걸로 생각한 여러분들의 연애할 때. 특히 여성들. 왜냐하면 특히 남자는 물론 여성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게 피해야 돼요. 그런 여성은. 그런데 남자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주 극악적인 범죄 피해자로 될 가능성은 여성보다는 낮아요. 물리적 힘이 일단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한테 당하는 남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싫다면 사실은 우리 뭐 우리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우리 성인들이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야. 서로가 서로가 안 좋다면 내가 싫다면 그걸 존중해야 돼요. 싫은 마음도. 나를 싫어하는 마음도 존중해줘야 되지. 그런 그러지.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좋아서 그런 걸 거야. 강제적으로 뭘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드러난 스토킹 범죄자는 전부 다 처음에 연애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같아요.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안 될걸. 그런데 울고불고 한 판 해야지. 아니 울고불고 하는 거죠. 울고불고. 울고불고 하고. 너 한용 못 살겠어. 왜 달리고 집착 좀 하다가 포기해야지. 포기. 그 기간을 영국은 2주 정도로 잡고 있어요. 아 진짜요? 기간도. 그게 되게 영국아요. 지금 바람직한 기간으로. 네. 2주. 그러니까 스토킹의 범죄의 기간을 2주 이상 첨착한다. 첨착한다. 스토킹 범죄로 바로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저는 그런데 2주도 보면 법으로 따지니까 그렇지. 실은 딱 1주 정도. 진짜요? 1주 정도면 치가 아프거든요. 1주 정도면 치가 아프거든요. 1주 정도면 되게 냉정한 남자다. 사랑 안 해봤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원하지 않는데 쫓아다니는 거에 스토킹 범죄로 하는 기준이 2주고. 저는 이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sbs 8시 뉴스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놓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피해자가 너무너무 싫다고 했는데도 그 기간은 1년 넘게 유지됐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1년 가까이 넘게 가해자는 피해자와 접촉을 했고 그리고 법원과 경찰은 어떻게 했죠? 유명 대학교의 회계사라고 구석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범죄예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계속 컨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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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그렇게 근무하는 곳까지 찾아내서 그렇게 살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해자 측에서도 떼어놓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범죄자들은 내가 이렇게 막 핵꽂이 할 때 저 사람이 놀라는 걸 마약 같은 반응을 해요. 점점점 더 자극적인 걸로 해요. 그래서 분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과 영국은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우리는 안 했죠. 그래놓고 걔를 악마시켰단 말이에요. 걔가 악마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음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영국과 미국처럼 과학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범인을 악마화하는 데 그쳤어요. 제가 그래서 신당경 스토킹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사들과 이런 것들에 제가 환멸을 느꼈던 이유가 그랬고 그래서 제가 반향은 없었습니다만 스토킹 범죄란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했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홍예진 PD는 첫날 와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를 듣고 시작하는데 그래도 예쁜 사랑하고 있으니까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만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아람 PD와 함께 또 나눠볼 얘기. 요즘 아주 열풍이에요. 접지, 얼, 띵, 맨발 걷기. 엄청 유행이어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날씨 추워져서 좀 이제 안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들어오세요. 이거는 저는 날씨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열풍이. 저는 너무 빠지신 분은 완전 한겨울에 눈을 밟고 다니신 것도 봤어요.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맨발 걷기 구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구로구, 강북구, 서울의 지자체들 전부 다 맨발 걷기 코스 만드는데 그야말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춘천시, 청주시, 강릉. 강릉의 송정해변 저 정말 좋아하는데 맨발 걷기 길이 생겼다니까 저는 처음 듣고 너무 가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부작용도 생겼어요. 서울대 보람의 공원 안에는 샛길 폐쇄 안내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대요. 사람들이 푹신푹신한 데를 맨발로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길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많아지면 비가 왔을 때 토양층이 약해져서 산이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맨발 아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다져지면 더 튼튼해질 것 같은데 왜 아마도 저도 이거는 그 설명은 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있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 잔풀들이 풀들이 있으면 풀의 뿌리들이 어쨌든 지지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아마도 그게 더 우리 나무가 없으면 산사태가 더 많이 나는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봤는데 그리고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에도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뻘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맨발 걷기를 많이 하니까 이 개 있잖아요. 뻘에 사는 이런 애들이 죽어요? 안 나온대요. 거기에 뭐냐면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맨발 걷기 자제해주세요라는 플랜카드로 현수막이 좀 걸려있는 상태예요. 맨발 걷기 얼풍에 하지만 이런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되니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맨발 걷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겠죠. 네. 위란언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빠져 계신다는 분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좋은 아침에 이제 CP님. 제 최고 PD님이신데 선배님이신데 열풍 일기 전부터 이걸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한테 막 전파하시고 같이 벗고 걷자 해서 공원도 같이 따라서 걷고 많이 했어요 저는. 저는 이제 꾸준히 하진 않았지만 PD 선배님은 2, 3년을 꾸준히 하셨는데 본인 피셜 너무너무 좋다. 건강이 너무 좋아졌고 자기는 감기도 안 걸리고 어디까지 믿어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본인의 화약체질이었는데 이제 너무 튼튼하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까지 맹신을 하시니까 효과가 진짜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박아람 PD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걸 처음 접했거든요. 맨발 걷기 열풍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 또래는 거의... 몰랐어요? 네. 근데 이거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얘네 해변가나 가서 맨발 걸을까. 처음에 맨발 걷기 얘기 들었을 땐 갑자기 하지 말까 아이들한테? 그랬는데 이렇게 기사가 여러 개가 있을 정도면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걸어다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열풍이 일라면 뭔가 좋은 점이 있고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면 하는 거지 별로면 이렇게까지 열풍이 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맨발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만 20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항력고사를 보고 강릉에서 올라서 속초였거든요. 그러니까 항력고사 끝났으니까 1월 달 1월 달이니까 엄청 추울 때죠. 속초 해수욕장에 가서 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거기서 맨발로 얼마나 오래 바닷가에 버티느냐 그 나이 땐 그랬죠. 그래서 그 바닷가에 딱 맨발로 들어가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이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가 더 차요. 바닷물 안에 안 돼? 네. 바닷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래서 모래가 점점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화내는 건 잘 못하는데 이런 통증이나 이런 건 뭐 아무튼 그런데 일단 맨발 걷기 열풍을 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건 제일 먼저 막 블로거 이런 걸로 뛰어지는 게 암 환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도 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4년 전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3기 폐암 환자가 맨발로 걸어서 암세포가 사라졌다. 이분이 막 여러 기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6개월 맨발로 걸었더니 우울증이 싹 나왔다. 그 다음에 황토끼를 맨발로 걸었더니 황토 팩을 한 것처럼 온몸에 피부가 싹 좋아졌다. 온몸에?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다이아몬드길 있으면 막 몸이 반짝반짝해지나? 샤강샤강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이 걱정하는 게 각종 뭐 건강기능식품 암 낫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예를 들면 고용량 비타민C가 또 암을 사라지게 한다. 이것도 해서 그것 때문에 항암치료 안 받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도했지만 한국보건의료원이 정밀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거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잘못된 근거에는 항상 거기에 부합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고용량 비타민C 하면 암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거든요.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그냥 돈만 주면 무조건 논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너무 문제가 돼요. 너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업자들이 그냥 돈 주고 논문을 만들어서 하고 그 논문을 근거로 업자들은 또 팔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일부 논문을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나온 모든 논문들을 통틀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 효과는 한국보건의료원이 6개월간 전문가들을 들여서 돈과 전문가들을 들여서 전문가들을 사용하면 돈을 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효과가 없다는 불충분하다.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또 이 맨발 걷기 때문에 항암 치료 안 받고 맨발로 걷게 되는 사람일까 봐 걱정하는 건데 3기 폐암받은 환자를 봤더니 이분은 수술은 불가능해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생존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70%는 5년 이내에 죽습니다. 그래도 30%는 5년 생존률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그러니까 이분은 30%의 확률이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생존의 암세포가 사라진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등장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경북대 체육교육과 연구팀이 남학생들을 맨발 그룹과 운동화 그룹으로 나뉘어 30분간 걷기 한 후 몸의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맨발 그룹이 운동화 그룹에 비해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컸다. 30분 만에? 이게 기사예요. 30분 너무 짧은데요. 나 잠깐 경북증 갔다 올게요. 3시간만 기다려줘요. 이거는 이거는 기자님이 잘못하셨죠. 이런 거를 근거로 두시면 안 되죠. 지금 다이어트 연구는 30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2년 정도 해도 받아줄까 말까요. 30분간에서 다이어트에 효과를 하는 논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보면 경북 때 이렇게 대학이 나와요. 이렇게 딱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셔요. 아싸 나 당장 맨발로 걷고 싶어지죠. 뭔가 전문적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데 이것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접지라고 하죠. 지구는 음전화가 풍부한 천연 항산화제다. 인체는 전자파 활성산소 등 각종 독소로 염되어 있는데 지구의 자유전자가 맨발을 통해 들어와 몸을 충전시키면 음이온 음이온 염증이 완화되고 유전자가 취소된 논리 저는 이거고 혹해서 혹시 이런 게 가능한가 해서 찾아봤어요. 난 이거 뭐냐면 이거는 근거를 내가 찾아봐드리고 싶었어.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어. 소일 해가지고 전자파 해가지고 전자파와 이 토양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나 진짜 인체 정말 저 나름대로는 시간을 들여서 찾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 그래도 이게 헛소리나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더라 이렇게 하려고 아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지금 기사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죠. 그런데 그럼 이제 조동찬이 이 뽀얀거탑에 이 맨발 걷기를 주제로 삼은 게 그렇다면 이렇게 맨발 걷기 열풍 생태계 파괴하고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고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 내릴 거면 제가 안 갖고 왔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왜 갖고 온 것 같아요? 근거는 없지만 느낌상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느낌으로만 따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지난 수요일에 화요일인가요? 한국보건의료원 방금 얘기했던 넥카에 1년에 한 번 있는 학술 대회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학술 대회니까 잔칫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 예를 들면 제가 잔칫날에 좀 찬물을 끼얹고 왔어요. 넥카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라면 넥카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분들이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거든요. 듣기 좋은 팩트들만 가득하다면 할 텐데 그 주제가 또 되게 아주 좀 아주 진지한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넥카 직원분들이 인사를 하시면서 뽀얀거 탑 잘 듣고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 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를 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8시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코너를 하고 있는 주간 조동찬 잘 보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뽀얀거 탑 잘 듣고 있어요 가 또 나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들으시는 넥카 우리 관계자분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찬은 왜 왜 맨발 걷기를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근거를 해야 될 거죠.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걷다가 운동화 신고 막 걷다가 걸을 때는 많이 걸어요. 한 십몇 킬로를 걷습니다. 12킬로 정도를 걸어요. 막 걷고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인데 어 저쪽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있는 것 같아요. 뭐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운동화를 벗고 황토길에 막 걷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저는 혼자였으니까 저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걸어봤어요. 어 근데 그 전날에 비가 왔던 모양인지 약간 미끌미끄덩했어요. 그러니까 찰흙 같은 느낌 막 이거를 봤는데 저 예전에 그 수분기 많은 찰흙 만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느낌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매끈매끈하면서도 뭔가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그게 나왔잖아요. 슬라임? 어 슬라임. 생각 안 날 뻔했다. 엄청 열풍이었어. 마호병보다 아 잊었죠. 보호병 댓글에서도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 뭐라고 했어요? 마호병 듣고 빵 퍼졌다고. 안 가웠으면 사. 너무 공감이 됐다고. 우리는 찰흙 세대였는데 우리 애들은 슬라임 엄청 이거 만지고 이유가 없어.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조말딱 조말딱 만지고만 있었거든요. 저는 슬라임 뭐 그래서 저는 뭐 개입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의 집에 있는 아이는 자기의 슬라임을 만들 때 항상 제가 쓰고 있는 로션과 제가 쓰고 있는 뭐 이런 거를 사용했어요. 아니면 이제 왜냐면 엄마 거는 비싼 거고 내 아빠 거는 얼핏 번 싸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 거 어디 갔지 내 스킨 로션 어디 갔지? 안 보이면 이제 딱 봐서 방에 가면 아 여기 있구나 슬라임 재료가 되고 있구나 막 하는데 그랬는데 진흙 밟았을 때 기분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또 갔어요. 그때는 이제 말랐는데 까끌까끌한 느낌도 좋더라고 저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맨발로 걸을 때 사람들이 재밌게 유쾌하게 걷는 거예요. 재밌고 유쾌한 열풍이라면 아 저는 뭐냐면 그래서 맨발 걷기 열풍이 대한민국의 분 오랜만에 분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거기에 몸을 움직이는 걷기는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걷기 좋은 거 우리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밌고 유쾌한 걷기 이 열풍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치매약이 등장했어요. 레켄비라고 하는 그래서 기적의 치매약으로 막 등장하기로 했는데 저는 기적의 치매약까지 붙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보도를 했죠. 왜냐하면 18개월 동안 계속 썼더니 과자약을 썼던 사람들은 이 정도 나빠졌는데 나빠지는 것에 비해서 덜 나빠졌다. 나빠지긴 나빠지지만 덜 나빠졌다. 덜 나빠진 정도가 얼마냐? 27% 덜 나빠졌다. 그런데 약값이 한 6천만 원인가 그래요. 18개월 쓰려면.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6천만 원 18개월 들어서 6천만 원 들어서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27% 예를 들면 80% 덜 나빠지겠다. 이거는 조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이상 더 나빠지 그러니까 메이저로 나빠지는 추세를 돌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국 연구팀이요. 10만 명을 해가지고 최대한 30만 명 정도의 치매 연구를 했어요. 무엇이 가장 사람들의 치매에 영향을 주느냐. 자아 우리 암 치매 50대 60대 때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동찬의 지금의 40년 인생은 제가 40대 초반이잖아요. 겉보기에는 반응하지마. 반응하지마. 그래서요? 그냥 50년 인생이래요. 50년 인생은? 50년 인생은 그냥 조동찬이 태어나자. 어쩌면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이거의 총합입니다. 그거예요. 저의 인지적인 상태 모든 그리고 그게 60대 70대가 돼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연구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치매는 모든 삶에서 다 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때 약을 뭘 먹어서 치매를 없애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단번에 치매를 치료하는 약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단번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단백질 우리가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게 전부일 거라고 현대의학이 생각한 적도 있지만 틀렸습니다. 그게 일부 작용한다. 그거를 다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는 치매를 다 낫게 하지 않는다. 낫게 할 수 없다. 평생을 거친 건데 그러면 그 이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제가 50이면 50일 3분기로 나눈 거예요.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장년기 그다음에 중년기 이 3분기로 나눴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던 그룹과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분기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15점 주고 없으면 5점 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치매 발생률의 차이가 2.5배 차이 나요. 2.5배 250%죠. 우리 6,800만 원짜리 약이 27% 덜 늦추는 건데 이 스트레스는 2.5배 차이는 거예요. 약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약의 몇 배 10배 가까운 효과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발병률의 차이니까 발병률을 아예 안 나가게 하니까 약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치매에서 되게 중요한 건 걷는 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건 왜냐면 우리는 흐르는 물에는 썩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계속 잘 사용하는 것은 나의 그 부위는 나의 뇌는 계속 적해요. 그걸 인지적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나의 뇌가 인지적 자극을 계속 많이 받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 훨씬 낮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겠죠. 내 평생에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뇌가 인지적 자극을 계속 받느냐 인지적 자극은 뭐냐면 예를 들면 100배기 7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인지적 자극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일 때 나의 뇌는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손가락을 손가락은 훨씬 더 정교해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왜 정교하냐면 손가락에 관여하는 뇌 부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분들이 바둑하고 당구 치는 분들 중에는 치매가 잘 없다는 말이 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바둑인들은 바둑 두는 사람들 치매 없어. 당구 치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피아노는 제가 모르겠어요. 피아노 치는 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없어서 아마 같은 원리로 피아노 치는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인지적 자극을 하는 거에 걷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걷는 거에는 사용하는 근육과 뇌가 되게 많거든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미끈미끈 까끌까끌한 이런 그런 거에 걷기가 활용이 되고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믿는 것 좋다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맨발 걷기의 열풍은 대단히 지지할 만하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앞서 말했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까지는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후손들한테 나쁜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해보자. 그리고 이게 젊은 우리 아라니 뭐 이런 기사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열풍이 아래까지 이어지게 저는 그 연구 연구팀을 피리어드로 나눈 이 연구팀을 제가 지금 실제로 이게 화면에 안 보이지만 볼게요. 실제로 이 디멘치아가 치매입니다. 디멘치아 위험요소가 노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인생에 이렇게 했을 때가 2.5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연구를 통해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저는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이 쌓이는 것 뇌는 그냥 뇌가 갖고 온 그 자체가 그대로 남겠죠. 단번에 뭔가가 되는 건 아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기억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라도 기억 못하니까 되겠지? 그거 알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엄마 아빠와 눈을 못 맞춘 아이는 정서가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더 많이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럼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이분들 아니에요. 그거는 살리려면 당연히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당연히 살리는 게 중요하죠. 공감 능력들 목숨에 따른 비하면 공감 능력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게 중요해요. 중환자실 할아버지라도 입원시켜서 공감 능력 희생시키더라도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아파하지 마시고 다만 나중에 더 많이 컨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바람 나게 스트레스 없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건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저는 어떻게 제 자식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아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삶이 그런데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공부와 관련된 대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가? 요즘은 안 가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같이 신바람 나는 맨발 걷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신바람 나는 문화가 맨발 걷기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맨발 걷기에 또 다른 국한시켜서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이게 감각이 조금 무뎌요. 다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가 날카로운 거에 딱 베어도 내가 못 느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더 감염이 수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이게 산이나 이런 데서 맨발 걷기하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황토끼 내렸는데 지자체가 잘 마련한 안전한 길은 걸으셔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맨발 걷기가 지금 기사에 나오는 그런 거가 전부 다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신바람이라면 이건 충분히 지지할 만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치매를 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얼마 전에도 뭐냐면 제가 국회 토론회 이 약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는 관계자들은 이 치매 치료약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시키고 싶은 거예요. 보험 적용할래요? 한 가격으로 그냥은 너무 비싸니까 난 그럴 그럴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신약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27%를 낮추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나온 것 중에는 가장 훌륭한 효과임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치매를 정말로 예방하고 싶으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시리어스하게 들여다보려면 치매가 언제부터 생기는 건지 어떤 요인으로 생기고 있고 현대과학의 치매를 어떻게 현대과학의 근거들이 어떤 걸 향하고 있는지 보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치매 얘기가 나서 그런데 치매는 외로울 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걸린다고 이것도 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혼자 살면 인지자극이 덜어집니다. 사람은 사람과 있을 때 훨씬 더 신경 써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같이 바라보면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이지? 오늘 왜 이렇게 징그려? 뭐야 오른쪽에 여드름? 위라 오늘도 예쁘시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히 가까운 가족은 더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지자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저는 외롭지 이건 언제 배웠냐면 제가 2010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친고령화 도시를 갔어요. 거기는 이제 노인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데일리 센터에서 거기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설명한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여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된다. 그래야 모이는 과정에 이 사람들의 치매 증세들이 훨씬 덜 나타난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일단 저는 이제 일단 치매가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더 덜 악화되느냐 이 그 이 얘기지만 지금 애당초 그냥 예방 자체도 예방 자체도 안 걸리는 것 자체도 함께 어울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 저는 뭐냐면 스트레스의 반대말이 제가 지난번에 분노의 반대말은 공감 스트레스의 반대말은 전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 재미있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역시 참고 뭐하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만 그러니까 재미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 뭐 재미잖아요. 저는 그래서 재미있는 삶 유쾌한 삶 그렇게 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가 우리 24시간 365일을 전부 다 재미있게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재미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절반 정도만 재미있으면 나머지 절반이 안 되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행복의 정의는 뭐냐면 어 사실 저는 사실 행복보다는 재미를 더해요. 행복은 지금 그때는 행복에 천착했는데 행복은 너무 좀 모호해요. 살다 보니까 전 재미라고 생각해요. 더 구체적 재미가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나의 재미를 51%가 넘게 하면 그러면 49% 되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충분히 지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미를 쫓는 삶 재미를 추구하는 삶 특히 움직이는 재미 이거를 추구하는 삶을 저는 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재미있으세요? 선배님? 재미있게 살고 계신가요? 어 아니 근데 좀 재미없긴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골프 골프 뭐 재미도 지고 그러지만 뭐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분노를 하면서 분노시지를 하면서 그 골프가 훨씬 더 재미있어졌어요. 이게 이거에 대한 욕심 스코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자책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골프라는 운동은 어떠냐면 저를 가장 실망시켜요. 조동찬 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너 이것도 못해? 너 개 짜증난다. 그래서 성시경 씨가 남긴 말 있어요. 못 보셨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골프를 쳐라. 왜냐? 자기를 정말 미워하게 될 거래. 아무튼 그런데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자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휴가를 내고 얼릴 수 있는 이런 여유 이런 걸 주시면은 되게 고마운 마음 그리고 또 저는 여행을 가는 지금도 지금 너무 그래서 여행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여행을 갔을 때 새로움 그리고 거기에 저는 특히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된 그대로 사는 모습이 저에게 되게 큰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르페에 갔는데 아마르페에 관광객으로 가는 것보다 거기 현지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산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 먹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게 저 사람들도 저기서 밥 먹고 남은 먹지만 현지인들이 먹는 곳에서 현지인들은 이걸 많이 먹는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대단히 재미를 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산에 갔을 때 산과 어떻게 호흡할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출 일몰 일출은 사실은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제 라이프 차례로 안 맞고 해지는 거 보는 거 노을 보는 거 아름다워서 저는 뭐 아련해서 저는 전생에 저쪽 노을 노을 속에 뜬 별이었나 봐요. 너무 좋아. 어디가 별이가 있어? 아니 보여요. 노을 해가 치고 난 다음에 노을이 짙어지면 조금 보여요. 그게 샛별은 금성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금성이라면 별은 아니죠. 금성은 플래닛이죠. 별은 아니죠. 태양계에선 별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리고 자연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제도 뭐냐면 예를 들면 힐링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술을 마시고 똑같은 술을 마시고 똑같이 왁자즉을 떠드는데 힐링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기억했다가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란 PD 같은 경우에는 20대니까 폭을 타게 넓혀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사람관계의 폭 인맥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인맥을 좁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넓어졌던 인맥을 어떻게 좁혀가느냐 가 저의 지금 삶에 남은 코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달라요. 아란 인생 30대, 40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본인의 인생에 따라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미 이제 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게 재미있느냐를 하려면 저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학기자로서 이렇게 취지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대의학의 이런 발전 속도도 되게 뛰어나지만 과거에 우리가 돌아갔던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정말 맞고 제가 참고로 나중에 이 기회가 되면 또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암도 똑같습니다. 암도 그냥 구체적으로 당신이 스트레스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 당신의 암발병 유방암의 발병률이 달라집니다. 라는 것도 논문 제목으로 나옵니다. 논문 제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유방암의 이런 항암치료 이런 것들을 잘 따르고 또 좋은 항암제를 개발하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진행해야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항암치료요법 이런 것들도 덩달아 가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그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전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현대의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다시 맨발 걷기로 돌아가서 그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아스팔트 바닥을 밟는 건 아니잖아요. 흙을 밟아야죠? 자연과 가까이 해서 전 처음에 기사를 접했을 때 이게 산을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를 가거나 해가지고 자연과 가까이 해가지고 병이 조금 나아지는 게 있나? 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산이라면 산이라면 분명히 좋은 산소가 있을 테니까요. 공기가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산이 산의 효과는 근거 수준이 높진 않지만 독일에서는 숲의 치료가 보험으로 등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환자들이 숲에서 어떤 치료센터에서 하는 것을 건강보험공단 독일의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근거 수준은 높진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원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환자들이 거기 가서 더 편하게 생각하고 통증을 덜하게 느끼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봤을 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근거 수준이 높진 않지만 숲이 주는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저는 선진적이다 되게 저는 숲의 치료 효과를 저는 누구보다 저는 이제 산에서 태어난 놈이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막 산에 저도 좋아요 산이 달달한 공기 맡으면 순간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저는 숲에서 공기가 좋은데 숲에서 자는 것과 안 자는 것에 완전히 저의 수면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저는 뭐냐면 아침 6시 반 7시면 눈이 떠지는데 지금도 어떤 자리의 숲의 같은 데서 가면 누가 깨우지 않으면 9시까지 자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놀라운 차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근거 수준이 높진 않다.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막 막 떠들어낼 그런 근거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런 근거 없어도 충분히 하고 싶어집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사시면 좋겠고요. sbs 보이스뉴스 골뱅이지메일.com으로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궁금한 거 풀어야 스트레스 없어지죠. 그렇죠.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